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열정을 보여주세요 레츠고! 와이엇! 트와이스 선배님의 샤샤샤 샤샤샤샤 2 지협! 아 저런! 이샨! 이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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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샨! 트와이스 선배님의 체허러! 나가세요! 체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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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 저기 트로트 방송이 계세요? 아니야! 아! 어! 왜? 뭐야! 뭐야! 어? 뭐야? 와! 으아! 갈들 수 있는 표현만 docomnia Só! 오! 깨없어! 예! 예! 아아아아아아! 우와! 으아아아아! 아 이거는 백퍼센트 보입니다! 병선을 안 맞춤게요! 동무대!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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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니가 날 더 좋아하게 돼 도대체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어떤 팀이 이겼는지 보려고 했는데 산들 선배님께서 와주셔서 아닙니다 DJ분은 거기 앉아계세요 안녕하세요. 별의비 산드리입니다. 고맙습니다. WF 파티! 웬일로 와주셨어요? 저는 옆동네에서, 옆집인데요. 산드리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오시자마자! 두 분이서 아이돌라디오 DJ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또 온앤오프 나오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은 오늘 꼭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달려왔습니다. 역시 멋진 선배님이신데 아까 춤을 추셨잖아요. 여기 또 유씨가 댄싱머신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만하세요! 그걸 왜 물어봐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대로네. 오실 줄 몰라가지고 네. 네. 너 왜그러냐? 원래 춤은 감정이잖아. 되게 좋지 않았어? 감정이 엄청 누우셨잖아. 좋았잖아! 말을 해! 그러지 마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같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선배님께서 또 DJ를 맡고 있는 저랑 효정 언니 그리고 온앤오프한테까지 덕담을 한번 해주시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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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담이요. 네. 좋은 말씀. 여러분. 아유 비즈니. 아주 멋있게 아이돌 라디오를 지켜주고 계신 두 분 너무너무 저는 좀 자랑스럽습니다. 와우! 자랑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 네. 두 분에서 아주 즐겁게 아이돌 라디오 계속해서 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그리고 우리 온앤오프. 네. 온앤오프. 새 앨범이 발매됐잖아요. 와우! 새 앨범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밖에 우리 가든 스튜디오에 놀러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신곡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네! 좋은 사람 소리 질러! 네! 네! 네. 지금 아이돌 라디오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 온앤오프의 신곡 뭐죠? 와이입니다. 아우 그렇게 많이 하이톤이시네요. 와이 꼭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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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일이 또 있어요. 저 근데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춤을 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춤을 방금 추셨는데 온팀과 오프팀 중에 어느 팀이 더 잘 쳤는지 한 팀만 뽑아주세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온팀이 많다. 온팀! 오프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온팀 났는데 온팀 온팀 디스 오프팀 아 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선택 아 이거 정말 선택을 액션 솔직히 내가 제일 잘 쳤어. 온팀인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한 팀 뽑아줘야죠. 한 팀 뽑아야 돼요. 뭘 준다고요? 아 점수 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함께 춘 네 온팀 온팀인가요? 네 온팀이자 온팀이야. 온팀이 저와 함께 쳤지만 제가 왔다고 한꺼번에 일어나서 같이 추셨잖아요. 오프팀에게 승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예 역시 역시 네 와 산대 선배님의 아주 기적적인 전수로 4점 플러스 온팀은요 4점 플러스 2션 1점 획득해서 총 5점이고요 오프팀은 4점 플러스 3점 획득해서 7점으로 오프팀이 이겼습니다. 러키 세븐 와우 아니 그러면 또 산대 선배님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감사한다고 한번 선배님께 다 같이 소리 질러보죠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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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혹시 하나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춤 같이 추는 거 가능합니까? 어 가능하죠 가능하죠 얼마나 쳤는데요 가능합니다 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다 같이 나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연수생 때 마스터 했습니다 노래 저 죄송한데 어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 그대로 별밤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내가 억울해서 안되겠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노래가 있네요 노래가 있네요 노래 다녀오 진짜 점프 맞쌉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나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나를 슈욱 Maybe I want you 점프 맞쌉 맞쌉 점프 맞쌉 너 솔직히 말해 누구야? 누군데. 그리 바로 상대 선배님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대 선배님이 다이어트를 하시고 몸이 너무 가벼워지셔가지고 지금 날개 달린 줄 알았어요 저 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아이돌 라디오를 방문해 주신 3대 선배님께 감사의 인사를 더 표합니다 감사합니다